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 중국어 무작정 따라하기 를 쓴 엄상천 입니다 여러분 이 예쁜 책 많이 보셨죠 여행 중국어 무작정 따라하기 우리 종학관 여행 갈 때는 정말 패션 아이템 입니다 여행 가서 들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 정말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꼭 이 책 구입하셔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구요 오늘은 지난번에 생존 표현에 이어서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숫자 읽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전혀 중국어를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숫자는 0 0 있죠 0은 리응 이라고 합니다 리응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응 오 중국어 좀 하셨나봐요 잘 하시네요 리응 그렇죠 그리고 숫자 1입니다 이 이 자 제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는 동안 여러분들 따라 읽으시고 제 손동작 보시면 돼요 이 이 그 다음 두번째 얼 얼 얼 얼 얼 산 산 산 스 스 우 우 우 우 우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중국은 이제 비슷한 발음도 많고 또 지역도 워낙 넓잖아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같은 중국인들끼리도 서로 발음이 뭐 달라서 혼동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물건을 산다거나 이런 돈 거래를 할 때는 손동작을 많이 이용합니다 자 요거죠 이게 숫자 6하고 비슷하대요 요렇게 하면 그 숫자 6 있죠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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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요걸 요렇게 하고 합니다 류오 류 류 류 류 류 류 류 그 다음에 요게 7이에요 치 치 치 치 그 다음에 요거 빠 pulled 맥 Paris Паль자 여덟 발자 비슷한가요 빠 바바 Pascal 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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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오 그 다음에 요렇게 숫자 모양으로 되죠 이렇게 요게 지어 오 지어 오 또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. 지어 오 비슷하죠? 지어 오 그 다음에 십은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쉬라고 쓰기도 하고요. 손가락이 좀 잘 이렇게 되신 분들은 이렇게 쉬 쉬 또는 그냥 아예 두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. 쉬렬 십자 쉬렬 이렇게 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 얼 산 스 우 류 치 바 지어 오 시 이렇게 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0가지만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.